오늘 공부할 것은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그리고 기속재산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처리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 중에 하나였죠. 먼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이 좌잘된 것을 살펴봅시다. 광복 이후에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건 우리 민족 대부분이 원했던 일이었지 광복만 되면 민족 반역자 청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 국회는 재헌헌법의 특별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에서 보듯이 헌법에 이 규정이 있었단 말이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해서 국회 지속 속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합니다.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조사위원회 반민특위도 만들고 그리고 이 민족 반역자를 재판하는 특별재판소까지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의 기준도 이렇게 법으로 적혀 있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려고 했는데 이런 법에 따라서 7천여 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선정되었고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와 체포에 나섭니다. 당연히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았겠지. 그래서 1949년 1월부터 사회 각계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체포했는데 자 보듯이 반민특위 행적이 좌절됐는데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지난 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되는 것보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반대한 편이 났다. 그러니까 좌익관람 문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어. 예전에 민족 반역자였더라도 좌익을 첩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처벌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좌익관람 문제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은 대표적으로 노독술 같은 인물을 말하는데 이 인물은 일제시대 내내 독립투사를 공란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고 이 경력을 살려서 해방 이후 미군정기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경찰로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미군정은 일본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반민족 행위자 출신이 많은 경찰도 그대로 임용이 되고 경찰로서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수순전 11구 사건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반공체제가 강화가 됐는데 이런 반공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친회경찰 출신이라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였단 말이지. 그래서 노독술 같은 사람을 고문 전문가인데 치안기술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정부가 보증해서라도 풀어줘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이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관대안이라는 거 혐의가 불분명하면 관대하게 처분해야 된다. 이게 모두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지. 그 수많은 양민 학살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가 말한 관대안 이승만이 얘기했던 관대안이 모두에게 적용이 됐는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구속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민특위 사무실을 경찰이 습격합니다. 왜 경찰이 습격했느냐 경찰 안에는 반민적 행위자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민특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소장인 대통령이 대놓고 이것을 방해했고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스파이라는 누명 아닌 누명을 씌워서 잡아들이고 그리고 반민특위 사무실은 경찰이 출동해서 습격해버린 거지 정부 차원에서 방해를 한 거야 민족 반역자 청산을 그래서 두고두고 욕을 먹는 거지 그래서 결국 반민특위의 활동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기소된 사람이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치고 건수는 688건밖에 안 되고 재판이 종결된 건 41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결국 거의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형집행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 그래서 반민특위의 활동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민족 반역자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두고두고 광복이 된 지가 도대체 몇 년인데 두고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혹자는 광복된 지가 언제고 시간이 얼마나 지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대에 일어난 일은 당대에 해결해야 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역사적인 과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후손한테 밀어버리면 이건 역사 속에 파붙이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남아서 곪아서 사회통합을 방해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 친일파 문제로 사회통합이 방해가 되고 있잖아. 왜? 70년 전에 그 안일했던 혹은 의도적으로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봅시다. 농지개혁은 조선 후기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지주대가 강화돼서 광복 당시 전체 경작지의 60에서 80% 이상이 소작지였어. 그리고 전체 농민들 중에서 소작론, 자소작론 하여간 땅을 소작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80%를 넘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농사짓는 농민이 토지를 가진다는 이것을 네 글자로 경자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문제는 좌익, 우익, 가릴 거 없이 모두가 실현해야 할 과제로 설정한 상태였어. 그러니까 지금 토지개혁을 얘기한 게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도 나오고 조선 독립동맹에서도 얘기하고 좌우합작운동에서도 얘기하고 심지어 이승만도 과도정부 당명정책 33항이라는 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서도 농지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미군정부 자신들이 접수한 일본인 소유의 농지는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고 또는 소장료를 인하하는 식으로 이건 3일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농지 문제를 소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단 말이지. 하지만 이들은 완벽하게 미군정은 완벽하게 뭔가 해놓지 않지. 왜냐하면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 처리해야 된다고 밀어놓은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미군정이 한창 이런 일을 했을 때 당시 지주들이 반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진은 전혀 관계없는 사진입니다. 지주들의 반발로 본격적인 토지개혁은 실행하지 않고 정부 수립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북한 지역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이미 토지개혁이 실행이 됐단 말이야. 무상볼수 무상 분배로. 1946년에 이미. 그래서 2년 뒤에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 토지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단 말이지.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농지개혁이 전개가 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토지개혁. 정확히 얘기하면 농지개혁이겠지. 농지개혁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토지개혁과 농지개혁에 차있는 토지개혁은 모든 땅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걸 테고 농지개혁은 농지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이 당시에 농지개혁은 농지에만 농지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농지개혁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재헌헌법에 농지개혁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봤던 반민특위도 그렇고 농지개혁도 그렇고 모두 헌법에 조항을 달아낳은 거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1949년 6월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경자유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이지.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을 바탕으로 해서 1950년 3월에 6.25전쟁 직전이지. 이승만 정부는 한 가구당 3정보를 소유상한으로 하고 북한은 5정보였잖아. 우리나라는 3정보라 말이지. 그래서 소유상한을 넘어가는 토지는 국가가 유상매입하고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하는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대가를 받고 농민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방식과 우리나라의 방식, 대한민국의 방식은 달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6.25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농지개혁은 6.25전쟁 이후 마무리가 되었고 지주소작제는 거의 사라져요. 보면 알겠지만 소작제의 비율과 자작제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지.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되고 소작농 신세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지개혁의 결과로 농민이 이승만 정부의 주요한 지지세력이 됐다는 해석이 있고 또 6.25전쟁 당시에 농민들이 북한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왜? 북한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지주들의 땅을 배우면서 농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건데 이미 농지개혁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북한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럼 농지개혁의 한계는 뭐냐? 첫 번째고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주소 중에 바닷가에 있는 논을 염전으로 바꾸는 꼼수가 발생하게 돼요. 염전으로 바꿔버리면 소작놈들에게 안 줘도 되거든. 그냥 다 자기 땅이 되어버리거든. 농지개혁법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해방이 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지주가 미리 토지를 처분하기도 했단 말이지. 왜냐하면 농지개혁법으로 유상매입 유상분배긴 한데 그 가격이 시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주들이 미리 지주들이 미리 좀 더 비싼 값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처분을 했던 거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유상분배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 경우도 있었어요. 소작료보다는 쌌는데 그래도 부담이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존재했다라고요. 더 큰 문제는 무엇보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의 의도가 계획대로 들어맞지 않았다는 게 최고 문제야.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왜 지주들에게 돈을 주고 농지를 매입해서 했느냐. 의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지를 북한처럼 몰수하지 않고 유상매수를 했던 이유는 농지값을 받은 지주가 그 돈을 가지고 산업자본가로 전환시켜서 산업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주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현금을 당장 주면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돈이 진짜 없기 때문에 부담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집가증권이라는 거죠. 이걸 주면 이걸 주고 나눠서 지주들에게 땅값을 줬단 말이지. 집가증권은 일종의 증명서류인 거고. 그래서 지주들은 일단 당장 땅값을 받지는 않고 집가증권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게 돈을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집가증권의 가치가 바닥을 쳤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경기, 충청, 전라도는 인민군이 점령해서 되찾을지 안 되찾을지도 몰라. 그리고 집가증권의 가치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하는데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졌어. 정부가 사라져. 그러면 집가증권은 완전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당시 전쟁 중에 먹을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집가증권이라도 싼값에 팔아서 200풀칠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헐값에 파는 경우가 워낙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중소지주 대다수는 산업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몰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지개혁을 해서 농지값을 받은 지주들이 지주에서 산업자본가로 전환을 시켜서 경제발전을 의도를 했는데 그 의도처럼 되지 않았다는 게 농지개혁의 큰 한계점이었다는 거지. 그다음에 기속재산의 처분을 봅시다. 기속재산이라는 건 뭐냐. 다른 이름으로 적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미군정이 접수한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 시설, 건물, 논밭, 공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일본인 소유였던 것, 그런 것들은 다 기속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본 애들이 이걸 못 가져가잖아. 현금만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인들 우리나라에서 나가면서. 그래서 미군정이 관리하던 기속재산은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 이관돼서 이승만 정부는 이 기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기속재산의 불화 가격은 시가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였고 상한 기간은 15년까지였단 말이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세웠던 공장, 가지고 있었던 논밭,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싼 값에 불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본래 가격보다도 훨씬 싸고 그리고 그 싼 가격을 15년 동안 분할해서 상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는 입장에선 굉장히 유리한 거래란 말이지. 그래서 이 거래를 성공시킨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재벌이 형성되는 배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지. 물론 이 기회를 잘 살린 건 그 사람들의 능력이지만 맨땅에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소화기립 맥주 공장을 불화받아서 오비 맥주가 됐고 성경진물이라는 공장이 직원이던 최종권에게 불화돼서 SK그룹 낙하우카제가가 해태제가가 되고 조선화약공파는 하나그룹이 되고 이거 이외에도 많은 재벌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기속재산을 받아서 재산을 늘려서 발전했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 욕을 먹을 일이 아니고 어쨌든 재벌들에게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할 것은 욕을 먹을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의 온전한 능력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건 또 아니다. 뭔가 유리한 기회가 있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거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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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